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전심이 그의 진이 조금씩 입을 막아 가려워진 나의 의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뭔지 그저 TV 속에 비춰지는 FM 같이 갈라와 상관없는 의미란 양심이란 틀 안에 갇혀있던 내게 날개를 달아준 소밀한 공간 속의 방황 미래를 향한 내 발길이 무거워져 이젠 그만 바보 상자로 넌 상자로 넌 상자로 넌 상자로 넌 바보 상자로 넌 stop with the hip the hip the hop 이쁜 표정으로 포장해 가면 이 가면 속에 숨긴 인간의 내면 말하자면 내 눈에 비친 골 볼 견 어쩌면 널 시기하는 자질의 편견 반면 송이 내뱉는 변명 해설점 뒤에 감춰진 너의 열정 감정 답이 필요 없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승리하냐 하는 답을 던져 너무도 모르는 내게로 모두 끄고 각각 라디오 쇼플로 용납될 수 없댜도 항상 그대로 웃기지만 내가 보기엔 모두 똑같고 넌 모노 난 스테리오 TV 비디오 모두 마찬가지지 명품만 다르지 생각하지 마 웃음 잡지 마 어쩔 수 없는 설정에 두 손 들지 뭐 단순히 순순히 생각하지 않아 몸 많이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아 생각하면 웃긴 성공 기준에 너의 삶의 목표는 최선 아닌 최고의 이제 X-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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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스 클라우드 목운처럼 넌 그렇게 죽겠어 바보 상자로 넌 생활에 칠한 바보 상자로 넌 그렇게 바보 상자로 넌 그렇게 바보 상자로 넌 그렇게 엔스 클라우드 목운처럼 넌 그렇게 죽겠어